한국국토정보공사 이건 그냥 소대는 안고 소대 저거는 8kg 이거는 얼마라고요? 6만원 이건 되게 좋아 그건 어제 송이는 요새 얼마가요? 네? 요거는 1만 2천원 요거는 2만 5천원 3만원 요거는 40만원 요거는? 요거는 23만원 요거는 25만원 23만원? 25만원? 요거 이제 요거는 어제 구입했다는거고 저건 어제 구입했다는 거 하트 тот 때 없어요 그러게 손님은 나오고 찬분은 오늘은 늦게 나오셨나보네 맨끝에 앉으셨다 맨끝이에요 내가 가면 우리 동창들한테 보내줬더니 싸다고 사러 왔는데 사러 왔는지 모르겠네 나는 깎아가지고 다 널었어 줄이 다 매가지고 다 울려 놓치지 이건 하나에 얼마씩 파시는데 이거요? 이거 5,000원씩 팔아요 뭐 3,000원인데 2,000원에 5,000원 모시겠습니다 이게 1,000원에 주면 되네 다 1,000원에 주면 되네 다 1,000원에 주면 되네 다 1,000원에 주면 되네 다 1,000원에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에요 마음씨 좋은 아이스야 그럼 2,000원씩 드리는 거에요 그럼 나이들 이렇게 내가 주면 뭐 그랬네 내가 지금 얘네들 시작 나온다 이렇게 해내나봐요 그래서 공을 한번 다 대둬 가보고 뭐 이제 끝났구만 짧아 있긴 있는데 이것만에 좀 짧아 우리는 이걸 못 쓰잖아 이 봉지 왜 못 쓰지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아니지 지역 봉지 아니에요 여기 원주 이 동업인 시장에서 한 대충을 해 마친 거에요 그 싸게 마쳤지 이 시장은 비싸요 난 비싸요 난 비싸요 아 아 아 여기 이쪽으로 오셨네 여기 안녕하세요 근대는 이제 안나오나요? 근대 있고 있어요 네 이따 갈 때 그냥 3천원에 다 가져와 알았어 이따 갈 때 가지고 올게 그래? 이거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래? 이거 똑같고요 3천원에 다 드릴게요 주세요 네 근데 근데 파는 사람이 이게 많지가 않아 없어요 물이 뺏기니까 1년 연축한 근대만 근대만? 여기서 뭐 계속 샀어? 아 이거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당겨요 여기 있어 고마워요 예예 이거 당겨요? 끓여서 냉동실에 넣어놔야지 나 얘네들 너무 이뻐 달팽이 꼭 끓일 때 넣으려고 아 지난번에 끓였더니 며칠 잘 먹었어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안 코 vender 안돼 안되 안돼 고춧가루 아 또 칼 잡혔네 자막을 자상하는 곳에있는 이즈입니다. 오직 구매 생긴 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잖아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일단 먹기 싫어가지고 태평이 2만원 정도밖에 안 가요 우와 사랑가 사랑가 2만원 한 번 하나 빼앗 와우 자기 형이 이렇게 먹을래 잘 먹 Wells 첫째IG 엄마 타면 상대방 뺴고 아 뭐 혼자 배달 몇 개 요거들이? 네? 요거들이? 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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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3개에 2만원 3개에 2만원 주고 네? 3개에 2만원? 요쪽에서? 네 그래 큽다 우리 어디로 갈까? 거기 앉아야 돼 우리를 올려셔야 돼 아 나도 모르겠어 네 해결래 헤드 해결래 하늘 파일 파일 시기 흩림 넓 넓 간이 아베 접시 핼 내라 주님 하늘 시기 하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